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이재명이가 당장 11월 15일날 공선법 2년형 받았죠 이것도 최소한 법정 구속은 좀 희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년 이내에 집행유예 나오겠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겠죠 하지만 벌금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당연히 나오죠 400만원이 나오던 500만원이 나오던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100만원 이상만 때려 맞게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사라집니다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의원직 박탈 배지 떼야 돼 그러면 권력 때문에 이재명에게 붙어있던 이 시다발이들이 쫙 물밑듯이 빠져나간다고 당대표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러면 이제 힘 빠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강력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김영철 모의 위증교사 청문회 열었을 때 그때가 그래도 살 구멍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한동훈 부터 문재인 정청래 박지원 김호준부터 이런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막았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가 속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던 뭐던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의 힘을 빼는 데는 문재인 역할이 컸고 또 여태까지 제가 거의 5년 이상을 얘기했다시피 이재명과 문재인은 앙숙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문재인 밑에 기구 자빠졌죠 그래 봐야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11월 15일 날 판결이 나는데 공직선거법 2년을 지금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검찰에서 프레임을 딱 짠 것 같아 이걸로 해놓고 결국에는 위증교사건으로 칠려 그러는 게 아니냐 위증교사가 지금 한 5년은 때나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공선법으로 2년 때나 맞았잖아요 그럼 위증교사 5년 때나 맞으면 이거는 법정 구속도 가능합니다 보통 검찰이 구형하면 절반 정도가 날라가고 5년 때리면 2년 3년 이렇게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가 죄질이 좀 나쁘다 그러면 판사 재량으로 엎어치기 해서 5년 구형했는데 6년 7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결심 공판이 9월 말 정도에 나온다는 거야 이달 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11월 달 안에는 이재명이가 뭘로 가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송영길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짚어주면서 내 것도 조금 억울하니까 같이 좀 진실을 파헤치는데 노력해보자 정말 지가 억울한 게 있다면 그거 전자해 근데 얘는 나는 억울하고 박근혜는 억울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이도 본인 지금 딸이나 사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거는 아가를 딱 닫고 있죠 할 말이 없고 이재명이를 일단 집어넣게 되면 문재인이가 결국에는 당권을 일단 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로 가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가 좀 멍청한 거죠 주변 애들이 정청래부터 박지원이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옆에 똘마니들 그 똘마니들도 이재명에게 1년만 버티면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우리가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래? 이렇게 지금 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이를 죽이면 문재인이 사고 뭐 이런 걸 걱정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다 같이 가게 생겼거든 다 자기 사기 바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가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문재인의 아가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할지 한동훈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시한폭탄들이 여그저기 다 공범들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말 우리 애국보수 우파 국민들은 진실을 최소한 밝히겠다고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 로키로 지금 윤석열이 봐주는 것 같아도 일단 구속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검사들이 캐비넷을 열게 돼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이렇게 대통령, 법무장관, 당대표까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권력욕이 없겠습니까? 2천여 명의 검사 중에 2, 3명, 5명, 6명, 10명 없겠어요? 당연히 치고 나오겠죠 힘 빠지고 이제 분위기가 운동장에 기울면 막 치고 나올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환호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권력욕을 채우는 그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악순환의 연속이지만 선순환 구도가 아니죠 그건 악순환 구도죠 국가의 시스템이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다 문재인이가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례적으로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잡룡들을 다 쳤잖아 안희정 내치고 김경순 내치고 박원순이 내치고 임종성 동무 내치고 다 내쳤단 말이야 이낙연부터 잡룡들을 싹 내친 이유가 바로 본인이 5년 동안 또 그 이전에도 벌어놓은 것도 있지만 해먹을 것 다 해먹고 임기 끝나고 구속이 되지 않으려고 나라의 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지 내각제로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큰 걸림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의 잡룡들을 싹 다 자기 진영, 보수만 다 갈긴 게 아니야 문재인은 자기 진영, 잡룡까지 싹 다 갈겨놓고 지금 3년 동안 눈누났나 잘 지내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늦었지만 오래 버텼죠 부메락을 맞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뻔뻔한 거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지 집구석이 극악무도하게 헤쳐먹은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놈이 지 가족을 수사한다고 그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뻔 못하는 놈이 해명도 못하는 놈이 전직 대통령 얘기라고 자빠졌어요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는데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냐 국민 팔면서 또다시 검찰개혁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두 달 전에 검찰개혁 검사가 잘못됐다는 뭐의 위진교사를 밝히겠다고 한 거를 막은 놈이 문재인 이놈인데 정청내에 박지원 시켜서 막은 놈이 문재인인데 지놈 가족 수사한다고 검찰개혁 얘기를 또 하고 잡고 하셨고 지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이런 정말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국민은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빵식이 TV를 봐야 되는 게 이유가 이거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팩트에 진실에 입각해서 방송을 하는 내가 무슨 유튜브 방송이라 그래서 허위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에 입각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놈의 아가리에서 지 딸 사위 수사한 것에선 이런 방구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할 건덕치가 없죠 빼박이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것도 지놈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는 사전 뇌물은 100%라는 거지 일단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받아 처먹고 중진공 자리 주고 1년 있다가 전주을 국회의원 자리 주고 나는 이놈 이거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원 자회사 태국에 있는 범죄가 그런 데서 동남아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타이 이스타제 자회사를 만들기 1년 전에 1, 2년 전에 국회의원직을 해먹을 때 그때 이놈이 마약 관련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마약에서 한탕 해쳐먹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한탕 해쳐먹겠다 양쪽으로 해쳐먹겠다는 법안을 이상직의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2년 있다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태국에다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들 아닙니까 필리핀 특히 태국 이런데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회사를 만들어 놓고 문재인 사회를 꼽아라 그리고 얘네 가족이 부랴부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호화스럽게 월 350씩 집에 대한 월세를 내줘요 완전히 풀장은 기본으로 있고 월 350이면 태국에서 어마어마한 리조트 시설이 당연히 갖춰진 데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전 사위 전무이사직을 주면서 연봉 억대를 주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잖아요 페이퍼 컴퍼니잖아 유령회사 마약 관련 유통을 해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딱딱딱딱 아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말을 못하잖아 이 문재인이가 그리고 검찰개혁이니 이런 햇소리 나오고 자빠졌고 그럼 울산 선거 개입부터 해서 무슨 USB부터 해서 선거 전에 불법 자금 선거 자금 우리들 병원부터 신라젠 버닝썬 라임 옵티머스 그때 셀트리온이 코로나 때 노용민이가 친하다고 청와대 들어와서 등치꾼 놈 있죠 그 깡패 같은 놈 서정진이라는 놈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놈 그 당시에 주가를 얼마나 뻥튀게 해먹었는지 내가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다 아스라제네카 모더나 이런 전세계에 저명한 제약회사에도 못 만드는 치료들을 만든다고 개즈랄 떨 때 내가 가제트 만능 물약이냐 그때 막 홍보했던 놈이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제 말대로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놈이 파렴치한 놈인데요 그래 놓고 지 범죄를 내각제로 덮어버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해왔고 그리고 지 수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망고 말 한마디 못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대요 지 놈이 두 달 전에 김용철 탄핵 청문회를 막았던 놈이 지인데 이런 놈을 그냥 둬야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별건 별건을 얘기하고 잡보였어 니가 인마 윤석열 시켜왔고 인마 별건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마 2017년 어? 내가 있잖아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홍남기 재판까지 어? 김세훈이가 밀어가지고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켜가지고 인마 다시 SK89억 원으로 별건으로 인마 그걸 6개월 다시 집어넣은 게 누구야? 니놈이잖아 인마 이게 인마 일개 검사가 윤석열 했겠냐? 니놈하고 조국이라는 놈이 다 시킨 거 아니야 자식아 거기에 산약계가 윤석열 한동훈이었고 니놈이 인마 뒤에서 인마 권력을 다 휘두르고 대통령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지들이 다 모른대 논리적으로 따지면 문재인도 모르고 조국 니놈도 모르면 문재인 정권 때 권력 실세가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냐고 민정수석이 한동훈이었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라는 이렇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그냥 붕괴를 시켜놓고 지금 와갖고 이제 수사를 좀 하니까 저 개거품 물리면서 저지르라고 자빠졌어요 내가 항상 봐야 되는 게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100만 원만 나오면 배치 떨어지고 끝나요 저놈이 대통령 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문재인이라는 놈을 이런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로 그냥 몇 년 형을 받아놓고 또 보석으로 빼주고 말이야 사멸시켜 이딴 짓거리 못하게 사면보속 없는 종신형을 사형을 때리던 아니 문재인은 사형을 때려야죠 여적죄 이적죄를 저지르는 게 명백한데 그거 수사해보라고 이놈은 그냥 직결심판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이재명 수사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은 뺐지만 떨구면 끝나 그걸 구속시켜놓으면 몇 년 형을 받던 이놈은 어차피 대통령 될 일이 없지만 이 문재인은 지금 내각재료를 나라를 망쳐놓으려고 그러고 그전에 5년 동안 그 이상 그 이전부터 나라를 망쳐놓은 놈이야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노무현 죽음부터 이놈에 대해서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싹 다 수사를 해야 돼 전 세계에 이런 놈이 없어요 정권 잡자마자 상대 진영이 보수 인사를 수백여 명을 집어넣고 숙청을 시키고 전 정권의 대통령을 두 명이나 집어넣고 구속을 시켜놓고 이놈이 지금 말하는 게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 안 된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지가 전직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지는 전직 대통령을 죄 없는 사람을 구속을 두 명이나 시켜놓고 이런 놈이 몇 년형 5년형 10년형 20년형 받으면 됩니까 사형선거는 때릴 수 있어요 사형 집행만 못하지 그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이놈은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문재인은 여적재 이적재를 짓는 놈은 사형이잖아 법적으로도 무기징역입니까 이적재 여적재가 사형이지 구속의 상처 구속의 응원 정유 ง 도ok 도 안 도問 도와 도와 bing 고속 도와